5분 재울겁니다 재미있게 엉덩이 빼고 올라가야되 올라갔지 빽주면 안돼 손잡아야되 바로 똑같은거 걸리면 안돼요 다시 콤바 그치 뒤로 2점 뺏긴거야 민혁이 형이 수입했어 이렇게 되면 아무렇게나 하지말고 얼굴을 압박 안하잖아 팔 더 넓게 잡고 여기 팔 잡으려고 해야되고 브릿지 팔 잡고 브릿지야 다리 때문에 안 돌아갈거야 다리 풀고 돌려야되 자 지금 돌려도 되겠다 엉덩이 빼면서 겨드랑이 밀면서 안 박을때 나와 겨드랑이 계속 밀어야되 손 펴고 밀어야되 무릎 밀고 좋아 계속 밀어 다 지금이다 나가 안걸려 안걸려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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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쉽게 걸리면 안되지 나올수있어 나올수있어 이거 나올수있어 이거 나올수있어 이거 나올수있어 그치 그렇지 그렇지 굿굿굿 탈출 굿 진무라 nest 정량 쪽 문득 목고azed abb 몫잡은 곳 목이나 다리 목 밑에 들어오는 손 방화해야지 목 밑에 들어왔다 목 밑에 들어오는 손 방화해야 돼 그렇지 2분 남았습니다 그냥 하프 가드 하프 가드 오케이 천천히 설출할 시간이 있어 분명히 그냥 팔 치우고 겨드랑이 밀 수 있으면 밀고 지금 일어날 수 있겠는데 지금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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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는 깔리면 안 된다고 했어 베이스볼 조크인데 조금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한번 해봐 끝까지 해봐 할 수 있으면 잘못 잡혔어 밀고 팔 좀 안 돼 민혁이 팔 좀 안 돼 더블 가드 일어나고 머리를 박아야지 머리를 어깨를 대야 돼 어깨를 대고 가야 돼 여기를 목 밀어야 돼 목 밀어야 돼 목 미는 게 기본이야 그렇지 소율이 조심해서 가서 연락하고 탈출해 지금 탈출해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해 하이키랑 소율이는 하이키랑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리로 밀어 머리로 머리 머리로 밀어 손 탈출할 수 있어 두 팔로 밀어서 다리 못 올라오게 해야 돼 다리 올라 올라온다 다리 올라올라 자 40초 남았습니다 탈출 한번 해보자 올라가 보자 탈출하고 올라가 보자 브릿지 지금 같은 경우 팔 잡고 브릿지 하면 돼 팔 잡아 팔 잡는다 브릿지 팔 잡은 다음에 브릿지 그렇지 올라가 니가 올라갈 수 있어 그렇지 팔 조심하고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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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30초 민혁이 넘어뜨리고 올라가 보자 시작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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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부터 집어넣어 민혁아 무릎 집어넣어 무릎으로 눌러 무릎으로 압박해 무릎으로 압박해 무릎으로 압박해 무릎으로 압박해 그렇지 그렇지 무릎으로 압박하고 다리 계속 상대방 다리 사이를 벌린다든가 그렇지 더 무릎으로 눌러야 돼 무릎으로 눌러야 돼 무릎으로 눌러야 돼 그렇지 목에다 손 감싸고 그렇지 지효리는 목에 손 못 들어오게 해라 들어와 버렸네 들어와 버렸네 오케이 바로